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튜브 화면을 이렇게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다면은 우측 상단에 본인의 계정이 이렇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에 내 채널, 유로멤버십, 유튜브, 스튜디오, 계정전환, 로그아웃 그리고 여기 세 번째 보면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튜브를 수정한다던가 삭제할 때 필요합니다. 올리기는 올려놓고 삭제를 못해서 애를 먹는 분들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와주고 옆에 보면은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구독 신청을 해놓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영상이 오면은 이쪽에 알려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지 나오고 유튜브 앱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은 동영상 또는 게시물 만들기가 있습니다. 여기를 마우스 왼쪽으로 한번 눌러주면은 이와 같이 동영상 업로드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를 살짝 한 번 더 왼쪽으로 눌러주시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전개됩니다. 업로드할 파일을 선택하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린다는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공개할 건가 미등록할 건가 비공개하러 할 건가 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럴 때 통상 우리는 공개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미등록이라든가 비공개를 하면은 남들이 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공개하는 쪽으로 올리니까 공개를 딱 선택을 하고 공개 여기를 안 누르면은 자동으로 그냥 공개가 됩니다. 선택을 부득이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밑에 눌러가지고 미등록이라든가 비공개를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업로드할 파일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서 마우스를 두 번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이 여러가지 영상들이 자기가 만들어놓은 동영상이 있겠죠. 뭐 여기서 마음에 안 들면은 자기가 있는 곳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D 드라이브라든가 동영상 드라이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사진에서 라든가 찾아가 천천히 찾아만 됩니다. 찾아가지고 내가 올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아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뭘 할 건가 고민이 되겠죠. 미리 뭐 다 준비되어 있으면은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짧은 동영상 한 개를 선택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을 해놓으면은 올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좀 거북합니다. 그래서 짧은 영상 한 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이제 업로드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여기에 제목을 쳐놔야 됩니다. 제목이 없으면은 올라갈 수가 없겠죠. 지금 C003은 그냥 사진 파일 번호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필요한 본인이 필요한 제가 이제 수도사의 물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붙여넣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 글이 있으면은 붙여넣으면은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붙여넣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 와서 붙여넣으면 되고 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명하는 게 길게 설명하려면은 여기서 일일이 다 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른 데에 있는 그 내용을 붙여넣기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수도사의 물은 말가요라고 이제 쳤습니다. 이미 영상이 다 올라가게시가 돼있었다. 처리가 완료되고 빨리 게시하시오. 아직 게시는 안 돼있습니다.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바이는 다 됐습니다.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표지로 나가겠죠. 표지로 나가는데 이 표지가 마음에 안 들다. 쭉 올라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면 됩니다. 짧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만은 긴 영상은 이 내용이 다 틀립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하면은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만들어가지고 맞춤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맞춤 화면을 만들어가지고 표지로 만들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죠. 자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표현이 정확히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됐을 때 이제 게시에 가가지고 지금 이동 영상을 게시하겠습니까? 하고 이제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왼쪽 마우스를 딱 누르면은 게시가 됩니다. 이제 게시가 됐습니다. 게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정 모드로 가야 되겠다 싶으면 다시 요 누르면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수정 가능하고 올려놓은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올라갔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골라내면은 전체 화면으로 보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올렸으니까 좋아요 한 개 표시해놓으면 좋겠죠. 나쁘면 나쁘다 이렇게 좋아요 표시하면 남들이 이제 보고 나서 좋으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올리겠죠. 그리고 공유 누르면은 이제 공유 화면을 다른 사람에게 SNS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보면은 자기 화면이 딱 나왔을 때 여기서 공유하면은 카톡으로 바로 보내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러가지 SNS가 나옵니다. 그 중에 선택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올려놓은 영상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빨리 삭제를 해야 되겠죠.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올리기는 올렸는데 야 삭제해야 되겠다. 근데 방법을 잘 몰라가지고 애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오른쪽에 상단에 보면 다시 자기 계정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스튜디오가 나옵니다.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면은 로딩 유튜브 스튜디오 이렇게 뜹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약간 기다리고 있다가 또 왼쪽 이래 보면은 화면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시보드 대시보드 두 번째 이래 보면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눌러서 왼쪽으로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지금까지 올려놓은 네 동영상이 이렇게 쭉 다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내려야 되겠다 싶은 동영상이 있으면은 바로 오른쪽에 이렇게 평소에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는데 그 화면에 물을 갖다 대면은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점 세 개가 있습니다. 옵션이죠. 그죠? 점 세 개에 있는 부분을 왼쪽으로 살짝 누르면은 이와 같이 제목 및 설명 수정을 할 건가 공유할 링크를 복수할 건가 홍보를 할 건가 다운로드를 할 건가 삭제를 할 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중에서 삭제의 목적이라면 삭제를 선택하면 삭제 이렇게 하면은 다시 이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이런 것은 삭제하고 올리고 이런 것들은 모든 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럴 때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며 취소할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취소 한 번 삭제해버리면은 영원히 끝난다. 그리고 그 밑에 달아놓은 댓글도 같이 삭제된다. 어떤 경우에는 댓글이 나빠서 삭제하는 수도 있겠죠. 여기서 선택을 하고 동영상을 동영상 삭제 이렇게 눌러주면은 이 영상이 삭제됩니다. 삭제됐죠. 이렇게 해서 동영상을 올리는 것부터 내리는 것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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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